요한계시록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수요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 어떤 형태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분인가를 게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획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애배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애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미래의 이 땅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쭉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날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6장부터 쭉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6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일곱인을 떼는 게 나왔죠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쭉 세 번째인 해가지고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일곱째 인을 바로 떼실 줄 알았는데 떼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4만 4천명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종들의 이마에다 인을 치고 그런 일이 막간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일곱인을 떼니까 일곱인 재앙은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인 재앙에 속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떼었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첫째 나팔을 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그런 우박, 불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땅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 풀 3분의 1을 다 살라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또 하늘에서 큰 뭔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피로,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이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다 깨졌습니다 세 번째는 강들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물샘이 다 쑥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 사람마다 죽게 되는 일이에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다 빛을 잃어가지고 낮도 어둡고 밤도 어둡 이런 일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적행의 사자가 가서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어때요? 황충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섯 달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배웠던 말씀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거였어요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던 유프라이데스는 4명의 천사가 놓이면서 2억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각종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예요?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륙을 가져오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일곱째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여기 지금 내용이 바로 그 막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책을 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부르짖음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우레가 그 바란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이제 맹세하는 것처럼 손상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에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갖다가 네가 그것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주면서 이걸 네가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러면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받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었더니 진짜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닿는데 들어가서 배에서는 쓰디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네가 이제 그 먹은 것을 가지고 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들에게 다시 애원을 하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물의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게시록 10장과 11장의 막간 보충 게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천사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을 타고 왔죠 이게 그런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그 다음에 얼굴은 뭐 같죠? 해같이 빛나요 그 다음에 또 발은 불기둥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왼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을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이 있죠 이 발은 보니까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뭐를 밟았어요? 바다를 밟았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천사가 나오는데 보통 천사가 아니죠 그냥 천사들은 이렇게 나온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이 천사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냥 천사다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천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이 천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영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뭐를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에배를 드리고 요한계신원이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요 심부름을 하고 이런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뭐 합니까? 섬기는 일을 해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해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나온 천사는 보니까 구름을 타고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그 구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뭉개구름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세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그 옷이 하얘지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일리아가 나타났죠 그들이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의 소리를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 구름이 몰려와요 저 하늘에 있는 뭉개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렸다는 건 뭡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 이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 이번 돌아온 주일날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 할 건데 이 언약의 상징 얼굴이 해같이 빛나 게시로 일정에 도면 불기둥같이 그 발은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책을 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종교가 나타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다음에 야곱이 야뽀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했죠 여러분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냥 천사라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천사는 천사인데 이게 뭐냐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는 보통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겠죠 그런데 다른 곳에는 누구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다 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게시를 줘요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화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오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게시를 주실 때 어떤 하나의 그런 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겠죠 게시라는 것은 덮여 있는 가려 있는 것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코텐을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 코텐을 거두면 막을 거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주신 것을 게시라고요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뭘 하려고 하냐면 개시할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을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래가지고 천사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을 각 교회의 사도들에게 또는 그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일들을 주로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을 개시를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주관자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할 때 사자의 소리와 같이 큰 우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사도 요한이 그 우레소리로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뭐 하지 마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이 하나님의 일곱 임봉한 것을 안다고 하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는 것을 이제는 그 비밀을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위험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거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이 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분 높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봉해놓지 않고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비밀하게 임봉을 해놓고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날과 그시를 안다겠어요? 모른다겠습니까? 모른다겠잖아요 그날과 그시를 그런데 계산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가지고 그날과 그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계산하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그날과 그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과 그시를 모른다겠는데 뭐라고요? 아니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 그러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그날과 그시를 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언제 또 휴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 날 휴가 된다겠죠?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실패하니까요 안 되니까 또 뒤로 또 늙혀가서 또 휴가 된다 또 휴가 된다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전 암흑의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기를 친지 꼭 신옥주 은혜록교의 신옥주와 괌에 다 어떻게 돼요? 거기로 가야 피난처다 해가지고 대우할란이 오면 이제 66표 안 받으면 먹고 살고 못 하니까 피난처를 마련해서 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괌에 가서 괌 정부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괌? 피지에 가서 그래가지고 근데 전 암흑의 목사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은 어떻게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근데 아주 막 굉장히 깊은 어떤 산속에 가서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온 때 근데 거기가 있어야 피난처라고 이 환란 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기가 뭐 개신을 봤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생교회 조희성희도 뭐 종말이 언제 온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종말이 언제 온다? 이런 적이 얼마나 많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러 번 그랬고 제7안식일 교회도 여러 번 그랬고 여러분 어때요? 아니 주님이 몇 년 몇 돌 며칠 날 그걸 알 수 없고 모른다고 했는데 비밀한 것을 자기들이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것만 여러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근데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막 듣고 오신 그런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계속 한 세대를 몇 년 오면 하냐? 해가지고 한 세대를 40년이다 70년이다 너 몇 년이다 해가지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한 세대가 5년 40년 70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하려고 이런 거 아는데 신경을 써 근데 여기다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 거 안다 해서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오시더라도 그걸 날짜를 몰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우사 한번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중신이 믿고 신앙성을 올바르게 하면 되는데 여기 봐요 더러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막 풀려고 해 그러다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멸망이 이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막 그런 걸 억지로 풀려고 해 억지로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에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적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는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막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또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예수님 오고 공중 요구가 언제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세는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절대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 시안부 종말론이나 이 신천지 이런 데나 여러분 안상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미혹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럽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그게 미혹돼 여러분이 요한 게시록에 제가 게시록 4장 하면서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 사도 요한에게 게시록의 4장에 보면 4장 보면 1제 2하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누구에게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역사적 전천년설일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화할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대를 일곱 세대로 나눠가지고 하고 예수님이 7년 마지막 강림하기 전에 7년 대화할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화할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제림하시는데 공중 제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 휴거라는 책을 쓴 사람도 그런 걸 근거를 쓴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중에 올라오고 이 땅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요한 게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그게 교회보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교회보다 올라오라는 게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미혹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 게시록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알면 절대 그런데 미혹이 안 돼요 그리고 대활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없다? 슈가 안 되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육륜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은 14만 4천명 하나님이 종들의 머리에 인치고 그 흰옷잎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활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겠죠 대활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혹이 되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임봉해놓은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잘못된 게시를 받은 사람들 이건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거 자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게시를 받았다 뭐를 어쨌다 이런 걸 체험을 했다 해도 전부 모든 것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아메? 이게 성경에 맞아야지 성경에 안 맞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체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뭐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예전에 구암우개라고 전국에 엄청 천국지옥 간증을 많이 다닌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다가 주일날 놀러가다 교통사고 나왔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 죽은 어떤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천국에 가 있다고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옛날 분들이 글씨를 못 배우신 분들 많잖아요 글씨를 잘 못 읽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를 깨우치셨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장모님이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고 집에 가 있으면 CBS나 CTS나 항상 그런 설교 들으시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시는데 그 간증을 테이프를 딱 듣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천국에 있다는데 이게 맞냐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시니까 아니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다고 이런 거예요 간증 다닌 분이 이분이 얼마나 간증을 많이 다닌지 몰라 수천에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장모님이 딱 권사님이 들으시더니 아니 이 사람 이렇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어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오늘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아침빛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날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런 것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또한 입신해서 천국 지역을 보았어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보는 환상 그리고 내가 입신해서 본 것 그런 것도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돼 마귀가 보여주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막 덕정 무슨 사랑의 무슨 교회라고 거기 최 뭐 무슨 여자 목사 있는데 입신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신을 해가지고 막 지금 김대중이 지금 막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누가 고통당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그 고통스러운 뭐를 하면서 누가 지금 뭐 어떤 목사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이 지옥에서 뭐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목사들도 많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목회자들까지도 거기 쫓아갔어요 그걸 이런 게 이제 뭐냐 이게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내가 입신하고 싶다고 입신한 것은 이런 것은 가짜예요 환상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환상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봐봐요 내가 환상 보고 싶다고 해서 본 사람이 어디 바울같이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먹거나 입신을 했어도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는 그거 하나 한번 듣고 보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그걸 근질근질해 그래가지고 막 여기 보니까 일곱 우리가 바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임봉하라 했잖아요 말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3층 전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자기가 막 3층 전으로 올라가서 막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한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데 막 누가 천국, 지옥 보고 왔다면 그거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냐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한 멸망의 길로 간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목시자 중심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 중심을 했는데 말씀 중심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뭔가 맨날 그래가지고 어디 애원한다 뭐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분명히 잘못돼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항상 뭡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근데 교회 놔두고 막 어디 있잖아요 다른 데 도로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무슨 성교단체 이런 데 가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성교단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사역을 뭘 통해서 하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목회자 중심 여기에 벗어나면 안 돼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최근에 제가 뭐냐면 애국운동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이걸 딱 바보니까 어때요?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은 안 나오고 맨날 이승만 나오고 맨날 박정희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애베할 때 누구 중심이야?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야 돼 아메? 근데 이게 이런 중심을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애국운동 해야 돼 근데 애국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보금운동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저도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핵심을 벗어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죠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그 다음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 중심, 그리스도 중심인가? 이거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사가 맹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주님이 금방 오신다 했는데 2000년 됐는데 안 오시고 또 옛날부터 말쓸하겠는데 지금까지도 말세가 안 오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뭐 계속 이건 늦춰지고 있는 거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우서 3장 한번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여기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겠죠 주께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위하여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주님이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더디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안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리마리를 갖다가 네가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천사가 주는데 네가 먹으면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진짜 꿀같이 한데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네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겠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영의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매일 새벽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죠 그래야만 이 광야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인 이 영혼의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안 먹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면 다 쓰러져 굶어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려면 영의의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안 먹어봐 그럼 이틀, 삼일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는 좀 견딜나가 모르는데 이틀, 삼일 안 먹으면 진짜 기운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이걸 며칠 동안 안 먹어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 절대로 그래서 사도 요한만 이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게 세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내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한 계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노들에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내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잖아요 왜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냐 경고하냐 말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잊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글에 나왔죠 10장 거기 보니까 9절 10절 10장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지 천사가 이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10편 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마치 어찌 좋은지 송이 꿀과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라 하니까 입에는 달아 그런데 배에는 쓰다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좀 힘든 말씀 있고 또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걸 받아 먹으면 달콤해요 그렇죠? 달아 그 말씀이 그런데 어느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희생이 따나요 어느 땐 핍박을 받아야 돼요 어느 땐 수고를 해야 돼요 어느 땐 고통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려고 하면 쓰디쓴 것처럼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진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맨날 젖이나 우유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젖이나 우유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젖이나 우유를 먹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부드러운 걸 먹어야 돼요 단단한 거 고기 쓴나물 먹으면 체하고 오히려 탈이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상을 오랫동안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쓴나물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책망의 말씀도 듣고 심판의 말씀도 듣고 경고의 말씀도 듣고 이런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이런 말씀도 듣고 이런 걸 들어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와서 들을 때 항상 맨날 위로의 말씀만 맨날 어떤 소망의 말씀만 맨 축복의 말씀만 이런 말씀만 들으려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해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나에게 어떤 희생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말씀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 자, 게시록 11절을 한번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흥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네가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했잖아요 먹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흥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을 하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애원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너 먹으라 그런데 이걸 가서 다시 네가 나라와 방흥과 임금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애원을 하라겠는데 우리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고 그다음에 전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원의 말씀이니까 네가 애원 안 하겠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복음을 들었으면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설교자들에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 먹고 먹은 다음에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고 가서 그걸 애원하고 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책을 먹어버리라고 해서 성경을 찢어가지고 먹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꼭꼭 씹어서 먹었다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거를 정말 양식을 먹듯이 이 말씀을 내 안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레메 15장 16절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서 이제는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연의 말씀일 때는 그걸 우리가 내가 애연한다 애연한 사람을 받아서 이거 안 해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서 애연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뭐예요? 애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미래에 내어질 일들이 6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애연의 말씀인 것입니다 꼭 애연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어떤 일이 될까 이렇게만 애연이 아니라 성경적인 애연은 애연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애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여섯째 나팔을 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던 삽입 부분 보충계시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있었는데 이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또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과 개시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일곱 우레 소리가 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을 그거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서 가지고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받아 먹었으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겠죠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가 먹었으니 가서 뭐 하라고 해서 애원하라고 했죠 우리가 들었으면 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듣고 전하지 않잖아요 그 주님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 그냥 혼자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네가 그걸 가서 이제는 백성과 방원과 나라와 그리고 임금들에게 애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전해야 됩니다